아 둘 셋 진짜요? 아 뭐야 wij 입.. 입대omanbra reulg 甚이나 아 myślę 와..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살 때 너무 소 Cada 한국어로 유명한 테스트가 있는데 한국어로 유명한 테스트가 있는데 한국어로 유명한 테스트가 있어요 MBTI 이 테스트의 이름은 뭐지? 이름은 음 란 마귀 테스트 음 란 마귀 테스트 저는 백종입니다 짠짠 정답 모두男 여기 네? 그 사람이야? 왜 모두男인가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3위인지 기다려주세요 맞는데 왜 모두男인가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왜 저게 왜 이렇게 이거 압록돼요? 아니 저기 왜 왜 이걸 내가 보여줄까 이赤인 곳은 처음으로 유비야 아니 지금 김명식을 보고 지금 깜짝이야 근데 이거 한국어로 유명한 테스트가 음 란 마귀 동그라미가 유명한 테스트가 음 란 마귀 두번째 사진 아 무섭다 本当に素直 素直 何도 만들지 않아서 마음으로 해야지 그리고 마음으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저는 무리 저는 무리 아 이거 나 또 봐도 이거 진짜 미치겠네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 아 아 아 아기? 메모리같은데 귀를 이슈요 하하하하 나 까나있대 나 까나있대 아 뭐 나한테 지금 콜 콜 뭐 나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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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나도 잘 모르겠게 나도 근데 잘 모르겠게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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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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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그 페이 아 그 아 하 아 진짜 진짜.. 진짜 세카이는 히로이고, 일요일에 나이 떴다 제가 이뤄다. 아기가 그걸 기저귀 쪼왕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이러고니, 나 먼저!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뽀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이.. 왜? 진짜요? 그리고 여기 머리? 머리 아, 여기 D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D라고. 여기 아버지가誰든 이렇게... 왜왜왜왜왜왜? 아니, 내가 먼저.. c o e i u c 아 왜 이렇게 내가.. 에? 뭔가 이 너무 이래. 내가 왜 그러냐? 전통적인 나무인가? 저는 이 나무 이름을 콩기 커플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요? 왜요? 왜냐? 계속 같이 붙어있잖아 계속 죽지 않고 같이 붙어있잖아요 이 나무 이름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웃어요? 아니 아니 축제 왜? 아... 사이좋다 미터토키 뭐가 미일이야 그냥 소리 꼭 사이좋다 미터토키 삼빠빠빵 아... 썸빠빠빵 무슨거 뭐래요? 삼빠빠빵 왓다시는 사이좋다 미터토키 제육덮밥이 위일인데 옆에 왔더니 제육덮밥이 시키니까 아! 타테니용은다! 하지만 저와 같은 그의 아홉이라고 말이죠 엘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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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베 캠매 양풍인가 양... 무슨 말이야? 아니 견식이, 양풍이 비빔밥 양용풍이 이런 느낌? 예술도 시켜보면 저는 괜찮아요 약간 자기잖아 약간 자기잖아 이렇게 내가 무슨 개홍홍 홍콩 만두가게 아저씨처럼 이건 엘이 아니고 예술 때까지 여기서만 그릇이 아니라 당연하죠 진짜 인단계가 아니네 홍란막이 했을 때 실패 그리고 퓨어나있더라고요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뭔가 죄송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짜 베스트야 앵글, 카라, 효조 상고가 진짜 베스트 아니야? 에? 이거 뭐? 인우의 귀 인우의 귀요? 인우의 귀요? 에? 이거 사이즈가 다르잖아 다친 거겠지? 설마? 인우의 귀가 너무 길어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자꾸 그렇게 터치하자마자 진짜? 인우의 귀요? 인우의 귀요? 이 귀도 인우의 귀 인우의 귀요 좀 취향이 나쁜 사람 아 잠깐만 왜요? 왜 취향이 나쁜 사람이야? 좀 나쁜 사람은集이기 때문에 맞는 한 명이 부모님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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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니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 이런 사람을 한국에서는 운란 마귀는 운란 마귀 운란 마귀는 욕이 아니죠? 운란 마귀는 일본에서 있어야지 인란키 오! 최악이잖아 인란키 발전한 동물이라는 의미죠? 발전한 동물 귀여워 귀여운 건 없네 귀여워 뭐예요? 유리하면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인데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인데 이게 왜 그러네 강아지는 자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강아지 잘 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 왜 너 그래? 아니 와 그래 진짜 이건 너무 잘했어 진짜 커트인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혼내가 혼낭이 안 나가는 거지 맞아 맞아 저 혼내는 뭔가 너무 세게 하고 아 아름다운 강아지 핵 이제 이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 그건 아니고 彼女가 새로운 이외에 입고 싶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왜 가슴이 어떻게 해? 가슴이 어떻게 해? 근데彼女가 언제 입고 싶어? 그 후기 그 후기 잘 보았다 그리코가 생각하는 베스트 뭐? 사실 제가 지금 또는 가구하고 싶어 생각보다 지젠이었다는 게 인구의 귀신다 이는? 내가 진짜 봤을 때 정말 비교했다는 게 이거 진짜 이거는 처음에 무슨 방구 끼는 줄 알았어 아빠가 아기니 방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레온신참이 이렇게 움직일잖아 신기하다 그레코가 문란망이 떠올려면 이걸 제가 지금 찾아봐요 오케이 이제 강아지 귀 보러 가자 빨리 와 양파 들고 와 와, 양파 그거 좋아했잖아 정